지금 무슨 약하고 건강 고조 식품인가요? 네 몸이 하도 여기저기 아파서 약을 많이 챙겨 놓은 편인데요 약을 못 드시면 힘드니까 저렇게 챙겨 나가시는구나 이상욱 씨 일상을 보니까 당 떨어진다 이 말을 달고 사실 것 같아요 실제 장론은 없는데요 기러기 떨어진 느낌이 당 떨어진다는 느낌이랄까? 그럴 수 있어 맞아요 주변에 보면 실제 당뇨가 아니신데도 당 떨어졌네 나 당분 좀 필요해 그렇게 이에 달고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는 신체 능력이 실제 저하되어 있거나 또 균형 잡힌 생활이 되지 않았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당 중독의 의심 신호일 수도 있고요 전 제가 당을 많이 먹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단 음식 말고도 골고루 다 먹으려고 해요 근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단 음식만 당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 식품에는 포함된 천연당 외에도 추가로 들어가는 첨가당을 주의해야 합니다 빵이나 과자, 탄산음료 등의 가공식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당 즉 설탕이나 물엿, 시럽 등등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첨가당이거든요 그러면 가공식품을 먹으면 나도 모르게 첨가당을 먹게 돼 있네요 그럼 이게 우리가 안 먹을 수가 없네 난 안 먹고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먹고 있었던 거네요 맞아요 부지불식간에 아예 본인이 가공식품을 끊어버리지 않은 이상은 첨가당은 누구나 섭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 보건기구에서 정한 하루 첨가당 공고량은 25g 이하입니다 또 허용량은 공고량의 2배인 하루 최대 50g 이하고요 그런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루 72g 공고량보다 약 3배 정도 많은 양을 섭취하고 있는데요 각설탕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약 24개 분량에 해당하는 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많이 먹고 있다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각설탕 24개 먹어봐 그러면 못 먹잖아요 너무 달죠 하나도 먹기 그냥 힘든데 가공식품을 먹고 있는 거야 사실 우리가 지금처럼 당을 얼마만큼 먹었는지조차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당 중독에 빠졌다 이것도 모르고 지나갈 것 같아요 혹시 그러면 당 중독에 빠지기 전에 우리가 혹시 알아차릴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렙틴 호르몬 즉 식욕 억제 호르몬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분비되면서 뇌에서는 그만 먹으라는 신호를 보내게 되거든요 그런데 설탕은 이 법칙이 통하지 않게 돼요 어머 뇌의 시냅스 활성에 문제가 생겨서 뇌세포 간의 신호 전달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신호를 보내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몸은 자체적으로 설탕을 억제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당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당을 막을 방법이 없는 거네 그럼 이게 방법이 없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러나 또 만나요 1 2